우석! 우석! 그 상대는 리치왕! 명예롭게 싸우리라 니 고통은 천설적일 것이고 니 등급은 환한 달기 되리라 얼어라! 부서져라! 레치왕을 위하여! 얼어라! 부서져라! 레치왕을 위하여! 레치왕을 위하여! 레치왕을 위하여! 관찰! 군속! 기획! 위하여! 비하인드! 그 대금 대체 누가 만들어 준 것이냐? 영원들이여! 날 따르거라! 총 1.5.1.1 도라가 부족하군요. 위험을 지압합니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우리는 결속하여 동윈들을 수호해야 한다! 성멸 개신! 사이자가린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위험을 지압합니다! 이성을! 레츠 요함을 위하여! 여기가 제자리구만! 희생이 담긴 명인! 여기가 제자리구만! 아! 잘 들어왔어! 터뜨릴 수도! 터뜨릴 수도! 터뜨릴 수도! 터뜨릴 수도! 섬멸 개신! 위협은 지하십니다! 서리하니 굶주려군! 뭘 먹여야 할까? 진우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상징입니다. 도망간다. 누가 내 무기를 너프한 거냐. 비극적인 종말을 맛보아라. 비극적인 종말을 맛보아라. 쓰러진 자들을 기억하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 왕. 그저 어둠만이 보이는구나. 리치 왕은 언제나 있어야만 한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가 정말 아름다운 거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